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 지금 3인데요. 저 지금 5인데요. 지금 3, 4, 5등급 기준으로 찍는 캐스트입니다. 선생님 저 수능에 꼭 2등급 나와야 돼요. 70일 동안에 이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70일이면 어느 정도 공부가 가능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70일 동안에 선생님 저 지금 3인데 4인데 5인데요. 이게 가능해요? 세 가지 조건만 갖추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듣기입니다. 3, 4, 5등급 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듣기를 거의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 100점이 37점이거든요. 아니 100점 중에 37점이 듣기인데 학생들이 꼭 그래.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좀 뭐 느낌이 안 좋아서요. 뭐 수능때는 다 맞겠죠. 아니요. 지금 한두 개 틀리면요. 수능때도 한두 개 틀립니다. 갑자기 수능때 잘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라는 거냐면 딱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듣기는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주 3회 예를 듭니다. 예를 월, 수, 구매 딱 주 3회만 듣기를 시험 보세요. 듣기 부분만 이게 기출문제로 공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EBS 뭐 수동특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채점하고 오늘 공부 끝입니다. 뭐야 그래봤자요. 16분, 7분밖에 안걸리는 거예요. 아 듣기하고 그냥 끝내라. 그럼 뭐냐. 화목토에 예를 들면 월, 수, 구매 시험을 봤어요. 그럼 화목토에는 자기가 틀린 문제와 그 다음에 자기만 압니다. 맞았지만 찜찜하게 맞은 부분이 어딘지 알거든요. 그 문제 한해서만 아직 대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 두 번만 들으세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 아 이거 내가 어저께 왜 틀렸지? 아 내가 어제 찜찜했는데 이거 혹시 이게 답이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한 10문제, 10문제가 틀리지 않았겠지만 한 10개 틀렸다고 하면 그 중에 두세 개를 빼고 두 번 정도 들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이 틀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감이 떨어진 거니까 수능까지 유지하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을 들었는데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어. 아직도 찜찜해요. 그러면 뭔가 깨져 있는 거죠. 뭐가 어휘가 깨져 있든지 내가 외운 적 자체가 없는 어휘가 듣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는 나의 발음과 다른 발음을 내가 뭔가 잘못 외운 거예요. 이건요. 이제 스크립트를 공부합니다. 듣기 대본을 독해 공부하듯이 공부하세요. 단어 수거 정리하고 해석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면 자 볼게요. 70일이면 10주가 남은 거죠.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의고사를 씹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답 나오죠. 30회 정도의 모의고사 분량입니다. 1년에 N수생들은 6,9 수능이지만 물론 뭐 메대포 모의고사 같은 거 보겠지만 고3 기준으로 1년에 7번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3월, 4월, 5월달에 안 봅니다. 6평, 7월, 8월달 안 봅니다. 9평, 10월, 수능. 이렇게 7번의 시험인데 30회 분량이니까 얼마예요? 4년이 넘어가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나왔던 듣기를 공부하고도 몇 회를 더 공부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분량이에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듣기에서 틀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단원컨대 듣기를 다 맞으면 이제 2등급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어휘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고3 학생들이 특히나 실수하는 게 N수생들은 자신들이 실패를 해봐서 알거든요. 막판으로 갈수록 어휘를 안 외웁니다. 그러다가 정말 피봅니다. 하루에 제발 30개만 외우세요. 그럼 70일이면 이론적으로 2,100개가 나오는데 2,100개를 다 못 외우죠. 한 1,700개, 1,800개 외웠으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휘량이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자주 말을 하는데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 선생님 저 탐구도 공부해야 되고요. 저 국어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명이 생긴단 말이야.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오전에 10개 10개 외워봤자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잠자기 전에 오늘 거 다 복습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공부한 거 복습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0개씩 쪼개서 외워야 외우는 것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힘들지도 않은데 이거를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 1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는 기억도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단어를 안 외우는데 하루에 30개만 외우면 됩니다. 특히나 이게 문제입니다. 다이요 여러분들이 보통 태어나 처음 보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외운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특히나 막판에 중요한 게 다이요 암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10개씩만 외워라 어휘가 아까 이론저론 2,100개였잖아요. 근데 한 1,800개라고 해볼게요. 1,800개의 어휘가 습득이 됐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예전보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이 어휘만 증가를 해도 자 마지막이 뭐냐 이게 조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목표를 딱 명확하게 둡니다. 나 빈, 순, 삽 자 빈칸, 순서, 삽입 또는 업법 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킬로 문제라고 하죠. 나 이거 찍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비교육적인가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추겠다. 이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내가 대입학은 다 맞춘다. 자 준 킬로에서 조금 어렵지만 어휘나 무관문을 다 맞춘다. 그 다음에 장문 독해처럼 어려운 거 맞아요. 41, 42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맞추겠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죠. 제발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해라. 수능을 내시는 출제 의원들은요. 우리한테 번역가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니?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뭐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한다는 게 자 수식으로 빼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의 줄거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줄거리를 따라가면 틀린 게 어색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중요한 게 준 킬러 문제까지의 문제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 부족부족하죠. 빈 순삼 몇 개를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준 킬러까지는 무조건 다 맞추겠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강약을 주면서 읽고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해라. 그럼 반드시 이가 나와요. 왜?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온라인 학생들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구평에서 수능까지 두 개, 세 개 등급이 올라간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도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 등급을 올라가려면 친구 공부량을 압도하든지 슬픈 거 내 머리가 훨씬 좋아야 돼요. 근데 영어는요. 친구랑의 경쟁이 필요 없죠. 내 점수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제가 단원컨대 영어만큼 등급이 잘 올라가는 과목이 없습니다. 물론 영어 선생님이 이 말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딱 세 가지예요. 선생님 저 지금 3인데요. 저 지금 4인데요. 저 지금 5인데요. 2등급이 목표라면 세울 목표 1번 듣기는 무조건 끝낸다. 다시 한 번 듣기는 무조건 공부하시고 두 번째 특히나 다이어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나 하루에 30개는 외우자. 그래 1800개의 어휘가 증가하면 옛날 성적 안 나온다. 믿으세요. 마지막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해라. 대입학을 물어보면 대입학은 주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소재 알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주제문 찾고요. 결론을 잡으면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해라. 그건 분명히 2등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70일 버티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아꼈으면 무조건 점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생들 따라서 좀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희 Q&A 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인지 설명해 줄 겁니다. 남는 시간 버티고 버텨서 꼭 2등급 완성하시고 원하는 대학까지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